겨우 가까워진 우리의 거리 하지만 여전히 쉽지가 않다 내가 발표할 책들 다 빌릴 테니까 이따가 늦지 말고 와 가까이 있으면 내 심장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아 자꾸 거리를 두게 된다 네 아 그 조장인 제가 다 하겠다니까요 아 걱정 마세요 저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? 네 네 제가 오늘 알바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 오늘 조모임 안 오셔도 됩니다 정말요? 걱정 마시고 알바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안 많이 늦었지? 어 그럼 다른 애들은? 이게 바로 조모임의 현실이다 뭐야 너랑 나 말고 아무도 안 온 거야? 너도 바쁘면 일찍 가던가 조장이라고 이렇게 다 준비한 거야? 너무하네 이렇게 과자까지 준비했는데 까칠매도 많이 변했네? 뭐야 우리라도 열심히 해야지 검색과? 네 다 했다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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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바로 조모임의 현실이다 하아 하아 이게 바로 조모임의 현실이다 하아 끝났어? 어 어 근데 이미 기숙사 문이 닫았어 진짜? 어떻게 참으실래? 어떡하냐? 기숙사 닫아서 영화나 보네 엄마? 그럴까? 아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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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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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근데 대체 둘이 왜 붙어서 자고 있는 거야? 이 신상은 스터디로면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